도둑 난 또 싸! 덕! 빙! 한 분 남았어! 가자 언니 도와주라 오야야야야! 메가가! 하하하하 아 저 제 데워가세요! 하하하하 남아서 가? 호호호호호호호호 싸? 방탄이 안된 곳쪽으로 타셨네 한 분 하하하하 난 당신의 옆자리 언니 더 추워요! 하하하하 문 닫아? 여름이잖아 누가 났어? 오른쪽에서 잡으세요 여러분 어 뭐야 2분 남았어! 하하하하 아 진짜 느려 누가 내 앞에 터 좀 잡아줘 앞에 터 잡고 가본다 이제 하하하하 하아아아앙 하아아아 어 뭐야!! 하하하하 하아빠 비켜 이 자식들 비어 비어 왼쪽이요 간병망어 끝 다 왔다 다 왔어 클리어 예이 쉬운데? 이게 마지막이었어요? 아니, 이제 이제 할거가 마지막 어허 그것도 다 나눠서 하나 기억이 안나 저의 아래 아, 고고 이거, 그거 입고 하자 매력아 잘라 타라 단단한 옷 매력이 또 없어졌다 아니, 근데 이거 내가 계속 그걸로 하는데 옷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아니, 그니까 저장된 옷으로 그걸로 해주면 자기가 저장시키는 계속 저장된 옷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옷으로 뜨더라니까 어? 나도 그래 이상하다 맞아 일단 해볼게 응 자켓 입으러 갑시다 우리 도망쳐야 될 것 같아 나 저장된 거 있거든? 나도 무기상한테 가죠 무기상? 나는 입고 있어 나는 바나나 있잖아 너도 저장해놓은 거 그거 어떻게 끄내요? 입고 있네 나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응 맞아 했네 그러면 가자, 바로 출발하자 네 야, 일루와 가자 가자, 매력아 가자 빨리 아, 한 방에 좀 더 이상하긴 한다 나도, 팔레 자리 앞바자 갔다 메르기 갔다 일루와 빨리 한 대 어, 잠만 아, 어, 앟 오, 쎈데? 어, 앟 어, 앟 아, 앟 어, 앟 헐, 날 벌집으로 만들었데 깔끔했다, 한방에 돈 먹고 오오오 뺨 뺨 저금들 하고 있지? 그럼요 당도 보내면 뭐야? 당도 보내면 돈 뺐지 다 뺏겨? 반은 아닐거야 오오오 오빠 잠깐 쟤 나한테 욕하는거 같은데? 지가 쳐놓고 어? 야 니 나한테 욕했냐? 천천히 가야지 어? 빰 빰 빰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저금할 때 이거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어 저금할 때고 응 아니야 Echo 날짜 암 타이밍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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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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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상한 사람 초대받았어 이런 다시 가야돼 난 바보 이거지 이게 현실 돈이면 진짜 좋지 이게 현실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뭘 하고 싶으신가요? 뭐하지? 일단 집부터 살 것 같아 저는 얼굴 좀 고치고 싶어요 아 달러니까 나는 그냥 개부자지 개부자 이제 일 안해도 돼 평생 먹고 놀고 바나나 손짓으로 부릴거야 이러면 이제 물 가져오고 참나 안할거야? 안해 안하 어? 돈을 돈을 300을 준다면? 뭐해 300? 그 정도 그 정도 저 정도 있으면 아니야 난 돈으로 자존심을 팔지 않겠어 내 돈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 안 돌아 먹어야겠다 오늘 알콩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알콩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뭐로 자존심을 팔지 않아? 정말 당신의 멋쟁이 우와 별풍선 여러분 바나나 별풍선 쏠 돈으로 100234776470 우리은행 조장호 감사합니다 나 한국 돈으로 하면 187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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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600 69만 집 한채 사주세요 전 원룸하만 야 하나씩 해드릴 수 있겠네 187억 야 내가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해줄게 어 이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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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오후에 이것은 너는 내가 전부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의 쌍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를 그쪽으로 너는 죽을라 바나나 표정 봐 근데 되게 순수해 음 돈을 분배해 볼까요 정타랑 북쪽 남쪽? 근데 아무거나 돼있다 이거는 뭐 바나나가 제일 부점이니까 아 5%라도 주세요 5%라도 5%라도 좀 주세요 5%요? 10% 딱 진짜 진짜 딱 많은거 안말할게요 저 딱 10%만 딱 딱 10% 10% 한번만 주세요 진짜 10% 가자 10% 왜 그러세요 좀 더 아양 좀 떨어보세요 아 형 턱 턱이나 주겠다 아 형 아 10% 가자 내가 오늘 아이 그래 가자 됐지? 아 아 자돈심 지키네 아 아 아 어 배에서 꼬르르 가자 자아 메리 왜 이렇게 안가져? 아 나 준비 안했대 내가 메리 여기 돈이 많아서 그런가? 메리 근데 이거 할 때 준비하는 비용이 있다메 어 맞아 리더가 쓰는 돈 있고 리더 돈 다 중간중간 한 번도 못 받잖아 그래 다 가져갈게 내가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20% 좋아 이걸 딱 딜 알았어 20%씩 해줘야겠어 아 이거 크롤루엘 돌 못주네? 바나나를 빼야겠다 아냐아냐 나 15%만 줘도 돼 아 나도 15% 괜찮아 나는 남는거 많이 줘 그러면 어 야 나 원래 맨칫 0%였는데 올라왔어 야 이거 나는 감리독지야 그래 저장된 복장하니까 고를 수 있잖아 내껄을 그렇네 근데 여기에 총을 총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다 지정된 복장 저장된 복장 저장된 복장으로 해놓은거야 가자 나나씨? 아 나야 또? 항상 너야 늘 나구나 늘 너야 땡큐 베이비 나 팔자구름이야 나 팔자구름이야 가자 가자 각자 가야되는거야? 아니 다 같은데 가 오케이 오케이 흐으 제 개구멍은 오케이 부탁해요 자 끝나면 뭐할거야 진짜 끝나면 이거 한번만 하는거야 우리? 그럼요 그래? 그러면 내일도 하자 아니 개구멍님 아니 뭐야 조매력이 뭐하실건데요? 저요 칼바람이요 그치 그치 아 롤하지말고 저 칼바람 선약이 있습니다 누구로 가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지켜야지 그러면 같이 하실래요? 야 한번 데리고 나와봐 어딜 데리고 나와요 만날 때 이거 건너편에서 쏘면 되지 내려가 이거 그거 아니야? 아니야 창고로 들어가서 쏴하도 돼 나 괜찮아 아 이거 창고구나 어 잠깐만 길을 길을 잃었다 여깄다 오 방금 노래했어 길을 잃었다 디빌빌빌빌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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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디빌빠빠빠빠빠빠빠빠빼 아니야 Londさ 구르마가 제일 잘 안터져서 방패쓰잖아 원래 근데 쟤네 내가 한번 구르마 방패쓰었다가 터져가지고 그럼 그냥 바깥에서 해 올게 너 창고로 가 창고 창고 근데 방패가 필요가 없어 근데 내리면 내리는 거 아니야? 아니 노란점으로 가야돼 오케이 자 다 자리 잡으세요 가자 개구멍 가자 도매다 이거 점프가 더 빨라 알아 이 위 같은데 어 여기야 여기 어 이리 올라와 잠시만 뭐지? 아 여기야? 뭐지? 됐어 됐어 여기에 이렇게 나 이쪽 너 그쪽 서가지고 애들 오는 대로 잡으면 돼 질러가면 되겠구만 어 여차하면 저 뒤에 방탄 뱅글뱅글 보이지? 어 저거 먹고 오고 막 그러는데 오케이 이치 저기 ο 저쪽이 좀 더 많이 올라오고 Destiny 야 구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춰 directamente 세게 이리겨 아 유탈 쐈어 뭔 유탄냐? 내 것 유탈 총 유탈 총 내 앞에 있는 것 좀 잡아주세요 가만 세로가스로 밭을 만들어버린다 어 뭐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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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탄 좀 먹을게요 차량에 타라는데? 갑시다 다 됐어? 어디야 차? 아 여기 차? 나는 뭘 타? 뒤에 벤 아 그래? 나 어디서 타요? 아 뒤로 타는데 타 얘를 타 그럼 아니면 이 차 이거 한 명씩 운전하고 저거 운전해서 쏴줘야 되는 건가? 어 택티컬에 타야지 내가 택티컬 탈게 택티컬에 거기 올라가야지 무기 그래 하면서 바로 내려 아니 뭐야 너 기타 안타지는데? 옆에 타 여기 넘어가죠? 아 그래? 그렇네 간짱 그리고 무슨 프로틴박스 프로틴블록 같다 먹으면 바퀴벌레만? 어 바퀴벌레 연양갱 같아 연양갱 여기 있어 헬기 헬기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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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조치해 충격 죽을땐 당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? 이상하다 피곤하면 단거 땡기지 않아요? 외로우면 땡겨요 아니 피곤하면 외로울 때 왜 당이 떨어져 뭐 어쨌든 단거 먹고싶을때 먹으면 최고야 뭐 없는데? 레벨 봐 이런데데나 운전자를 다 잡고있어 너가? 어쩜다 맞아 밤냥갱보다 그냥 양갱이 맛있어 와 진짜 차 포파시키는게 정말 제일 재밌는거 같애 멍청이 계속 올라가고 멍청이 계속 올라가고 밤냥갱이 도망가고 도망가고있어 우리 도망가고있어! 기억나요! 이거 터지면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데려가주라고 아 살려줘요 매력이 도와주세요 앞에 이거 어떻게 하더라 방화복 채우는거 어떻게 하더라 방탄복? M 누르고 하면 될걸 다해 없네 흔들기나 먹어야 돼 헉 안 돼 어 어떡해 어 우리가 중간에서 가야겠다 이제 앞뒤로 받아야되서 어 그래버 어디서 소리지르고 있는거야 지금 내 차 되게 신났네 펄 누나 오고있어? 어 바로디야 칠거같으니까 옆으로 좀 아 아 힘들다 이리로 가야되 아 아 아 아 아 어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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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인피닛레이저다! 너는 인피닛레이저다! 왜냐면 저는 인피닛레이저다! 네, 디디! 저는 인피닛레이저다! 저는 인피닛레이저다! 에헤헤이! 내 형님! 요요! 필리아! 넌 잘 만나서 만나네 트레버! 잠시만요! 그럼 이걸 할지? 아니면 술을 빼야 할지? 원하자! 드럭이 있나? 네, 너가 요청하셨는데 네, 제가 요청하셨는데 좋아요! 제가 볼 수 있을까요? 돈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네, 네 알겠습니다 음...음...음...음...음...음...음... 그래서... 트레버... 트레버! 돈은 있는지? 돈은 있는지? 돈은... 뭐? 이거..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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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봐봐? 아 미장했구나 야 멋있다 얘도 참 안죽어 오질라게 경찰이었네 미장경찰 흘려펀했네? 성공! 아 예 오케이 실제 구입 디디디디디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 75명 사살 아깝다 빨리만 깼어도 엘리트 도전 미알료 이거하면 돈 더 많이 주던가? 그렇지 않나? 어쨌든 아싸 해당 습격 에서 10만원 더 주네 차 업그레이드 하러 가야겠다 바로 차에다 다 꼴아박아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에도 카톡으로 얘기해요 만나요 정해요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내일이에요 왜 저래? 아 깜짝이야 왜 이래? 울지마 뭐야 이거 봐 하는건가 이거? 완료 아 아 얘가 이래서 이제 걔 거짓 거짓해가지고 이제 아 아 아니 이런 밑에 왜 나 왜 그러는 거야 이 싹 아 아 안 안 안 안 안 저는 전력운동하러 갑니다 냉 유산소 하러 갑니다 안녕